에스더 강의 여섯 번째 시간 신앙으로 승부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흔히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돈이겠죠 돈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익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나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둘째는 관계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답니다 관계가 중요하죠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사람과 함께하고 그렇지 않으면 떠나고 하는 것도 좀 부족하다고 미숙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사상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답니다 신념 사상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직장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익 때문에 움직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관계 때문에 움직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상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합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요 중국 경제가 굉장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막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상 종교는 막아요 중국에서 선교 활동하는 선교사님들이 참 어려움들이 많은데 종교는 막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잘못된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안에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면 에스터가 이 민족의 위기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고백으로 왕 앞에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에스터서에서 비중이 있는 인물은 모르뜨게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터서의 주인공은 여전히 에스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터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에스터는 사실은 상처와 아픔이 많은 여인입니다 굉장히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에스터는 어린 시절을 고아로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사실 이 어린아이에게 부모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고 온 우주와 같은 존재인데 그런 부모의 사랑과 따뜻함을 받지 못한 그런 아픔과 상처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겠죠 또한 에스터에게 정체성의 혼란도 있었을 것입니다 원래 이 에스터라고 하는 이름은 페르시아시 이름이에요 이방 이름이에요 에스터가 원래 에스터의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에스터 2장 7절에 나오거든요 하다사가 본래 이름이고 에스터는 페르시아에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예요 우리 2세 아이들도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는데 에스터도 그랬을 것입니다 또 에스터는 어느 날 자기의 의지와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끌려가다시피 왕궁으로 돌아간 거죠 왕비가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지도 못하고 안식일 문제 음식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왕비지 그 안에서 억압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터는 개인적인 상처도 있고 정체성의 혼란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그런 상황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대개 이런 말이 있어요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나무가 썩으면요 조각가가 칼을 대면 작품이 나오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거든요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고 열등감이 너무 많고 아픔이 너무 많고 그러면 작품이 나오질 않아요 무너져 내리거든요 그런데 에스터를 보면요 그렇게 많은 상처와 연약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에스터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터를 치유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터가 변화됐어요 그리고 점점 성숙해졌습니다 그에게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터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에스터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사람에게는 포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필요합니다 자 본문의 앞에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만이 유대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음모를 모르드게가 듣고 모르드게가 에스터에게 이 사실을 왕에게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에스터가 못하겠다고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왕 앞에 함부로 나가면 내가 죽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왕을 만난 지 30일이 지났는데 제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자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본문 13절 14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봤지만 뭐 어쩌면 협박에 가까운 그런 꾸지즘이에요 엄청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터는 왕비입니다 그렇다면 신분이 바뀐 에스터에게 모르드게도 함부로 하는 것이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터가 아주 불쾌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누가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불쾌할 수 있죠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어떠했습니까 친부모님이 하는 말도 우리가 좀 머리가 크면 싫잖아요 불쾌하잖아요 부부끼리 하는 말도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운전할 때 옆에서 뭐라 그러면 참 그 얘기가 맞는 얘긴데도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막 화를 내요 저도 그렇습니다 화가 나요 인간의 죄성은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간섭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에스터가 이 말을 듣고 받아들여요 여기서 수용력 포용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문 9장 7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자문 9장 7절이야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걸 보면 거만한 자 교만한 자는 책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화를 당해요 받아들일 수 있는 귀가 없어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에게 조언을 하면 사랑을 받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하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에게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왜? 오히려 화를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용과 수용을 잘못 이해하면 잘못 알면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고 남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닌 거예요 포용력 있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심이 있어야 되고요 핵심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가 있어야 그걸 위해서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 가치가 없으면 고진만 남고요 자존심만 남아요 포용력이 생기질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유대인이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에서 총리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 총리 자리에 올랐는데 네 명의 왕을 섬기고요 그동안에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 총리는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총리로 머물러 있는데 왕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만큼 다니엘의 영향력이 대단했는데 그 사이 다니엘이 그 자리 지키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했던 거 절대 아닙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뜻이 분명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에서 1장 8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극류를 얻게 하신지라 어린 다니엘의 뜻이 분명했어요 다니엘은 평생 살면서 뜻이 분명하고 핵심 가치가 분명했어요 첫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둘째 남에게 흠잡힐 만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셋째 그걸 위해서 하루 세 번 기도하는 시간을 빼먹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이러한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포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지혜입니다 지금 에스터가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모르드게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에스터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유대인들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어느 곳에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 높은 뜻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대통령 두 사람 뽑으라고 하면 첫 번째는 링컨이죠 두 번째는 레이건 대통령을 꼽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점이 많아요 특별히 레이건은 영화 배우 출신이지 않습니까 배우 출신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아주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분이 영화 배우 할 때 대통령 역할의 제의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역할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전혀 대통령 같지 않다고 탈락했답니다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대통령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탁월한 유머 감각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도 유머로 넘길 수 있는 감각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포용력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큰 틀에서 나라와 국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자존심 사소한 감정을 다 내려놓고 유머로 넘기고 포용하는 거예요 이건 링컨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통일 노예해방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적들을 품고 비난하는 사람도 품고 다 품잖아요 유머로 넘기잖아요 왜 그래요 보다 높은 가치가 있으니까 다른 것들은 별로 문제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사소한 일로 자존심이 상하고 갈등하고 기분이 나쁜가 더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래서 로마인에게는 로마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다 그들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큰 사람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우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에서 우리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다시 보니까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왕궁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고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혼자 목숨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만 혼자 안전하고 너만 혼자 좋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준 것입니다 가끔 세상을 이기적으로 살고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혼자 못하는 게 두 가지 있다 그러죠 제가 첫 번째 뭐예요? 결혼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할 때 신앙을 배우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와 지금 고난받는 우리 백성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품고 같이 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애써가 사명의 자리로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애써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반응해요? 16절 보십시오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귀래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같이 금식하자 내가 그 뜻을 따를 건데 같이 금식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애써는 혼자 성 안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자리로 나온 거예요 나에서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영성이에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영성 십자가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소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인만웰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나와 함께하신다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내 아픔과 내 고난의 현장에 예수 그리소께서 함께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소인으로 살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높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와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때 내가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친숙합니다 우리 되게 친숙한 말이에요 우리 아내, 우리 아이, 우리 친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아이, 우리 교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위 혹은 아워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 우리 아내를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 아내를 뭐라 그래요? 마이 와이프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워 와이프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아내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 돼요 아워 와이프가 아니에요 마이 와이프가 돼야 돼요 영어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말로 뭐라 그래요?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울타리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펜스예요 펜스 울타리예요 나와 한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 남자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나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 우리 자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동일의식이에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드러나고요 그렇죠? 같이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입사 첫날부터 우리 회사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우리 회사 우리 회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회사와 한 울타리 안에 있고 내가 이제 회사와 운명을 같이 할 거고 내가 책임 있는 삶을 살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회사가 아니라 이 회사는 저 회사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나는 울타리 밖에 있다는 거예요 떠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부터 바꿔야 돼요 교회에 등록한 그날부터 우리 교회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진정으로 공동체와 하나가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오신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교회는 저 교회는 갈릴리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은 뭐예요? 아직 울타리 안에 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냥 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신앙 생활을 잘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의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기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과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내가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내가 기뻐하고 그렇습니까? 바꿔서 내가 안타까운 거 하나님도 안타까웁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살아간다는 게 이런 말이에요 같은 마음을 품고 그분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나의 안타까움이 그분의 안타까움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할 때 어떤 마음을 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 비유를 할 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게 뭐예요? 존재는 좀 다르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연결됐다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진정으로 그때부터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은 우리가 기도만 하면 무슨 일이든 다 된다라고 하는 말 이전에 여기서 강조하는 건 관계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냐? 내가 너희 안에 있냐? 이 관계 속에서 함께하는 의식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이 의식을 먼저 갖게 되면 이미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미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터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민족과 자신을 동일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터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함께하는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목장과 세상을 품고 함께하는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믿음의 사람은 기능을 넘어서 신앙으로 나갑니다 기능을 넘어서 신앙으로 나간다 에스터의 가장 큰 매력이 뭡니까? 에스터의 가장 큰 매력이 뭐예요? 아름다움이죠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터의 외모를 보고 아수에로 왕이 왕비로 삼았어요 그래 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얼굴이 예쁘고 아름다운데 믿음까지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 왜 날 몰라주시느냐고 속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보통 얼굴이 예쁜데 믿음까지 좋은 분들이 별로 없고 얼굴 예쁜 분들은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거울 보고 살아요 거울 보고 은혜 받고 감격하고 막 그래요 막 거울 보고 삽니다 그런데 이 에스터는 외모에서 출발했지만 신앙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에스터가 이 위기의 순간에 왕에게 나아갈 때 그의 아름다움 외모를 믿고 나아갔습니까? 아니면 신앙으로 나아갔습니까? 뭘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신앙으로 나간 거예요 만약에 외모 그 아름다움을 믿고 나아갔다면 여러분 3일 동안 금식하겠습니까? 3일 동안 금식 안 해요 잘 먹고 잘 쉬고 그리고 메이크업하고 그래야죠 3일 굶으면 얼굴도 푸석푸석해가지고 화장도 잘 안 먹고 이렇게 아름다움이 윤기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잘 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금식하달라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금식을 선포하는 이유가 뭐예요? 왕 앞에 나갈 때 내 아름다움이 무기가 아니라 내 신앙 믿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가겠다는 거죠 이게 정신이에요 저는요 은퇴한 씨름 선수 강호동 씨가 참 마음에 들어요 그가 씨름으로 시작했지만 그걸 디딤돌로 연예계에서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씨름만 했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노력하고 또 책도 많이 읽고 준비를 많이 하니까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은퇴한 축구 선수 이용표 씨가 마음에 들어요 그가 축구로 유명해졌지만 축구를 통해서 그의 성품과 그의 신앙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차인표 신혜라 부부가 참 좋아요 연기가 그들의 기능이지만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스의 사랑이 나타나요 그렇죠? 자기의 재능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은사라고 말해요 따라서 은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모가 탁월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어요 그러면 그것만 믿고 그것만 자랑하고 의지하면 안 되고 그걸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게 뭡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삶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선생님이 큰 꿈을 가져야 된다 너희들 장래 희망이 뭐냐 장래 희망을 이야기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저는 변호사가 될 거예요 법률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어려움을 도와줄 거예요 국민을 섬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저도요 손 들었어요 넌 뭐가 되려고 그랬더니 저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거예요 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옆에 있는 학생이 또 손을 들었어요 넌 뭐가 될래? 예 선생님 저는요 좋은 의사가 돼가지고요 국민의 아픔을 깨끗하게 치료해 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옆에 있는 학생이 아무 말도 않고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물었어요 너는 뭐가 될래? 이렇게 물었더니 이 학생이 생각을 하니까 국민을 위해서 다 이것저것 된다고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예 선생님 저는 그냥 국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받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말미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서 그게 쓰임받을 때 뭔가 역할이 나타날 때 거기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재능을 이 땅을 위해서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썩는다는 거예요 소별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믿고 자랑하다 보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치로 영원한 가치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적 판단과 행동과 결단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영적인 체력은요 기도에 깊이하고 기도에 기리하고 비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포용력 생기는 거예요 남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내 생각은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하다가 십자가 앞에 엎드렸더니 그의 아픔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일 때 내가 받아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에서 우리로 가는 거예요 공동체가 기도할 때 나가고 거기서 중보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할 때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애써를 보십시오 애써가 즉각적으로 금식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자신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여기서요 영적 근육이 길러지고 체력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저에게 한 세 사람 정확하게 세 사람이 저하고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목사님 기도 응답 받았어요 이런 일로 저런 일로 기도 응답 받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몰라요 그렇게 같이 기도할 때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눠서 같이 기뻐하고 기도할 때 같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목장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기도로 신앙으로 우리 인생을 승부할 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